1, 2, 3, 4, 5, 6, 7, 8 자, 오늘 팁션은 사이드 판리 판리, 판리 한 번 최종 오른발로 이동했다가 중간 번 오른발로 안방도 이브레이크를 끌고 워, 워, 워 다시 한 번 더 판리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2, 섹션 다리를 옆으로 갔다가 깊고 스윙 한 번 놓고 귀, 귀, 박수, 크랙 그 다음에 힙, 패널 턴으로 2분의 턴을 꺼요 패널 턴 3번 패널 턴 3번 놓고 카운트 턴으로 갈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음악도 퇴근해 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, 섹션 갈게요 사이드 터치, 투게더 사이드 터치, 투게더 코어 입, 두번 체중으로 이동하고 힐 아웃 힐 입, 힐 아웃 투게더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터치 놓고 2분, 4분의 턴 놓고 뒤로 웨이브 다리, 체인지 놓고, 군바락 복권을 짚으면서 2분의 턴 2분의 턴 2분의 턴 투게더 3번, 4번 몇번 타올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그러면 1번, 2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초울 때 이렇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3울 때 가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포장할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한바퀴 돌아가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8